안녕하세요. 일단 눈빛 교환부터 갈게요, 눈빛 교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뭔가 느낌이 왔습니까? 벌써 또 뭔가 보통뿐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같으세요? 이제는 도전 종목조차 예상하기가 힘듭니다. 어렵다.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? 왜요? 저 여기 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. 근데? 누가 아는 사람이 온 것 같아. 지금 어떤 분이 홍준표다. 아니, 그거 말고. 아니, 홍준표. 지금 여기 홍카콜라. 그것 때문에 어떤가? 홍카콜라요? 누구시지? 다들 레드준표라고 하시는데? 콜라세요? 그런 속 비슷한 건데. 진짜로요? 뭔데요? 저 과연 누굴지. 자,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. 그 종목을 공개해주세요. 아, 재준호님. 탄산음료 빨리 마시기. 어떤 분이십니까? 뭐 하는 누구신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저 직장 다니고 있고. 올해 44살입니다. 어쩌다 분역까지 오게 됐는데. 아니, 근데 많은 분들이 콜라 드시는 걸 아시는 거 보니까 뭐 좀 관련이 있으세요? 어떻게 된 거지? 뭐야, 뭐가 어디에서 걸린 거예요, 지금? 콜라에서요. 콜라에 왜요? 아니, 이거를 아무한테도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갔거든요. 아,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게. 홍준표 이건 닮았다. 홍카콜라 아니냐 그랬는데. 콜라? 어? 어? 나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지. 이렇게 점점. 아, 죄송합니다. 네, 그러신 거 같아요. 처음이라서 잘 몰랐습니다. 네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바로 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.25L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? 나 이거 한 컵도 못 마시는데. 그니까 이거는 좀 핸디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? 어드밴테이지를? 아, 예. 뭐 괜찮고요. 좋습니다. 1.25L로 우리 셋이서 도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저도 많이 못 마시거든요. 한번 가볼게요. 누가 빨리 마시나 합니다. 보통 1.25L를 한 몇 초 만에. 한 1분 쭉, 한 1분 20초 정도. 원샷도 됩니까? 네. 됐는데. 저는 패비예요. 배송비예요. 아, 지금. 이 브랜드에 처음 도전이세요? 그렇죠.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단. 그래서 왜 방송국이 회송부가 이런 거구나. 아, 방송국이 회송부 나왔습니다. 1대1이라고 하는 듯 1대3으로 하려면 안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. 아, 근데 꼭 안 됐는데 이렇게 3병 릴레이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.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본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